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16화를 가르치고자 합니다. 16화의 제목은 키르건년년 약국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한 감보디아 말로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6화 키르건년년 약국이 있어요. 지금 저희 학교에서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 말한다는 말씀이시죠. 1. 1. 2. 한번 말해 주세요. 그럼 곧 학교 근처에 약국이 있어요? 네 있어요.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커피숍이 있어요. 커피숍에서 길을 건너면 약국이 있어요. 여기에서 멀어요? 아니요. 여기에서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건우씨 학교 근처에 약국이 있어요? 네 있어요.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커피숍이 있어요. 커피숍에서 길을 건너면 약국이 있어요. 여기에서 멀어요? 아니요. 여기에서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그럼 내 구운은 앤 물어요. 그럼 내 구운은 법을 해보세요. 건우씨 학교 근처에 약국이 있어요. 건우, 다 늦게 바이소라 민항트 남태? 네 있어요. 자, 민.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다 한의 남는요.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여러분, 저 양국이 있어요. 그럼 넌 커피숍P 있어요. 그럼 향국이 있어요? 아멘 마찬가지로 조언 플러스는 우리는 계속 한 번에 여기에서 모여요 피티닉 정가이트 아니요 여기에서 모여지 안아요 피티닉 정가이트 까까요 ok, 지금 말해볼까요 오늘의 시간이 흡수 오늘의 여성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여성도 와이거 어비표현 티무이 피에다이응슴따뜨로 티무으도 피에다니는 방향 따라 일 cứ 세어 방향 방향는 그 티대 피에다니는 피에다니는 방향 피에다니는 방향 오른쪽 따라 일 cứ 세어 오른쪽 왼쪽 왼쪽 khuts장 khuts장 khăn노피언 khăn노피언 xa khó rì xa khó rì 배에 본다 는 thùng xá thùng xá cứ chỉ kệ giả sáp xa khó rì xa khó rì xa khó rì xa khó rì 내 려 가다 내 려 오다 내 려 오다 나 가다 나 가다 나 오다 나 오다 내 려 오다 들 Egg자 가다 건너다 건너따 배에본 다는 비어 동형 용사 배에본 다는 기여 권능이 마당 모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시그럽다 가갑다 가갑다 배에본 다는 비어 동형 용사 비어 동형 용사는 진입 그룹 년 그룹 년 길 길 주욱 기쁜 기쁜 사무수 사무수 새 수업 피시 수업 피시 엘리 피 엘리 페이 퇴 엘리 페이 퇴 엘리 엘리 예인 그리고 또는 라본도 사용할 수 있는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어떤 것이 좋았는지, 어떤 것이나, 어떤 것이나, 어떤 것이나, 어떤 것이나, 어떤 것이나. 그런데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어떤. 어떤 것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좋았으니, 죄송해요. 제시의 연습을 하는 문화 중입니다. qualche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요. 비슷한 후배로 옆으로요 . 이런 사람들의 연습을 하는다고 합니다. 이본바 바로 옆으로서요 . arbitral 부분을 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시간을 지켜주신 것은 supposed to요. 당신이 당신에게는 알림을 지켜주신 것을 좋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지켜주신 우리의 소개. 저는 어떤ή Augen을 지켜주신 것을 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젯으로 이렇게 듣기 외식으로 어려움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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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 cvvvvvvvvvvvn 마은 φ封 스폰vvvvvvvvvvvvvvvn 아래 학력은 역대 이제 성의 주변에 한국의 주변에 using e-mail을 읽어보면 잠실 을요 가주세월 잠실 잠실에는 어떤 의문의 의문이 될지 말지, 그러나 더 여러 의문이 될지 말지, 오늘은 이렇게 말자지, 좋은 의문이 될지 말지, 이게 또 다른 의문에 될지 말지, 이론은 이제와 오디오를 그대로 보고서 여기가 자리에서 이승과 서울에서 학교에 들어가는 이렇게 외국어답게 지금 있었던 거구나 진짜 인데요 이렇게 이제는 지금 이가 서울 학교에 에형 Freddie의 학교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아님 이어가여, 아리에 가요, 아리에 가요, 아리에 가요, 아리에 가요.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요. 언제나 유행사항은 가장 유명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유명한 미국이 팝업이 없낸지 아, 아마 우리날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이는 seemed 쉽지 않은데 이를 보관해서 말하지 않고 이는 가장 유명한지 viv단을 생각하고 이는 그런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독일한 자유가에서 모금을 받습니다 독일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은 천안에 읽는 게 coinciden 앞으로도 가세요. 앞으로도 가세요. 저는 천천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천천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천히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국가가 들어간 것입니다. 집에서 많은 것들을 얼마나 좋고 싶어요? 집에서 많은 우리의 pain을 하고있게 하는 것이죠 없을 것이죠? 너무 penting한 것이죠 우리의 강의는 손님으로부터 CPU가 좋게 말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지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사회전 보시는 시각 세계였습니다. 대단하였습니다. 여기서 마치기사에 대한 대상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식을 해줘요. 그들은 어린이 언어없아. 그렇다면 원하이들 저를IP 두번째 단지. 결국 태양되어 인도를 언어행을 내던게 말iting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전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번뻥으로 언어하는 사람을 만드는 법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이들이 나라가 아무리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 수 있는지 말이죠. 자방에서 사용하면요. 이렇게 발견을 제거하면요. 이렇게 여러분의 공격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은 자유의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장에서 사용해주세요. 여러분의 시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을 사용해서 사용합니다. 처음에만 있으신가요? 이곳에서 지점이 안전을 가진 것입니다. 사실은 이곳이게도 이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람들을 통해 전자와는 그럼요. 그런데 이곳은인이 구추를 반영을 Bao여 이것을 통해 보존하는 것이 기구가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오빠리뿐입니다. 우리의 오빠리뿐는 그곳에서 은 우리에게도 일단은 이 이achimentos는 평가에 강한다는것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식이 통해서, 이 책에서는 선생님은 또 다리를 전해의 선택을 하는거예요. 이런식으로는 롱스에 직접 잘 그들이고, 롱스에 직접 따라의 편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것은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롱스에 직접 다시 제사드립니다. 모든 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해보고 싶네요, 바로 롱스에 직접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사는 어쩌면 들어감 발견 다음 장사는 이게 파랫 proteg거 다음 장사는 검은 있고요 풋 유퍼이 불규칙 시의 텍트죠! 또 다른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정해가 짓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요? 두번째 문제를 하는 것은 문제를 해주는 것. 이게 배어지려고 Autoverva 이렇게 말씀해줘 는 말씀을 그럼 망타는 퓨저 앞에 넷eria 뚝들로 도 NOW 책들로feliken manther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요즘에는 가공자의 Arkham이 제가 얘기하는 것을 알아듣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저에게도 조금 더 많습니다 제가 알아듣고 물론 어떤 것을 알아듣고 현란하다고 생각하시던데 저는 물이 많아서 제가 알아듣고 그들은met가 responsible 몇 번 짓냐 어떻게 언제 그 사람으로서 그들은 분하여 성력을 통하여 이런 걸 전철을 통해 이렇게 많이 그래서 이런 걸 전철을 통해 말하자면 정말 더 많이 네일 피가옵년에 가서 내일비가 오면 집에서 집고여요 첫 번째, 바로 손이 집이 집고여요 내일비가 오면 집에서 집고여요 바로 손이 집이 집고여요 수상에 집고여요 어떤 것인지 알지요 바로 손이 집고여요 우리는 집고여요 집고여요 이 시간을 안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에 더 힘들었죠 저의 수업이 집고여요 우선은 다음 주에 집고여요 이 시간을 더 이해하고 있는 곳이 집고여요 여행을 보니 주요 여행을 보니 여행을 보니 여행을 보니 여행을 보니 여행을 보니 여러분이 집고여요 여행을 보니 조금만 더 준비해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다른 방법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을 쓰게 된 공간에 대한 과정으로 의상과 tego 제안에 대한 과정을 wygląda. 완전히 있습니다. 아직도 그 방법을 내 모습을 컨셉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